OK 레이스하는 흥미로운 노래가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진대요 최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있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업황 면함이 엇갈리면서 그 승자는 어떤 기업이 차지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대표님 SK하이닉스와 LG엔솔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나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최근엔 줄어들어 있다는 게 실감나고 있어요 LG엔솔이 상장하고 줄곧 시총 2위를 지켰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쓰고 대신 LG엔솔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 2일에 장중에 살짝 뒤바뀌기도 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 97조 내외에서 둘이 시총 2, 3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위가 중요한 게 SK하이닉스가 2016년도에 현대차를 제치고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LG엔솔이 상장 전까지 2위를 유지했는데요 이 2위를 유지하려면 이익의 규모가 시가총액이 바뀌면서 달라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내년의 전망만을 반영하고 아직은 적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다시 2위에 안착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둘 다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좀 긴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LG엔솔이 SK하이닉스에게 최근 엎치락 뒤치락할 정도로 밀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여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네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제법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시발점이 좀 됐던 부분들은 소재 쪽에서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게 셀업체들과 장비 쪽까지 업체들까지도 다 하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기차 쪽에 있어서 수요가 둔화가 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양극재 가격, 리튬 가격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물이 좀 출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특이한 부분들은 LG 앤솔이 얼마 전에 이제 컨퍼런스 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내년도에 매출 성장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부분들은 컨퍼런스 코를 즉 예상 실적에서도 예상이 좀 됐던 부분들이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35% 정도 매출 성장을 좀 한다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대가 아닌 20% 중후반대의 매출 성장을 좀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셀업 업체들까지도 주가에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상됐던 부분들이지만 수급 자체가 원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수요가 둔화되면서 뭐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기를 한다든가 합작사에 있어서의 증설 이 부분들도 연기를 발표를 좀 해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좀 제법 밀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종목인 LG엔솔 주변의 소식은 좀 나쁜 부분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반도체 업황에서는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의 치열한 시총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시장을 주도할 업황은 누가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황의 경우 최근 희소식이 있다면요 TSMC의 역대급 매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TSMC의 10월 매출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35% 정도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월간 최대 매출액이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이번에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장에서도 한 6%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아이폰 15 관련한 칩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좋은 엔비디어라든가 AMD 등으로부터의 GPU 생산 그 다음에 지금 GPU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첨단 패키지 공정을 코우스라고 합니다 이 코우스 관련 설비가 지금 거의 쇼티지 풀케파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원래 계획 대비한 20% 정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쇼티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 업황에서는 여러 가지 호소식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TSMC 실적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자 반도체 해빙기가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해빙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시장에서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를 통해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반도체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분기별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까지 좀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이미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닥을 치게 만들었던 중요한 부분들은 AI 쪽에 있어서의 큰 성장, 이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쪽까지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HBM 쪽이죠 HBM 반도체 쪽에 있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거기에 또 뒷면에 좀 살펴보게 되면 내년도에 SK하이닉스가 10조 원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2.5배 더 늘려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반도체 섹터를 시작을 해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전부터 좀 나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도 관련된 수혜지를 찾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며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 사실 2차 전지주는 미국 테슬라와 동조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요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이러한 커플링 오히려 2차 전지에 부담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3주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때 영업위에 대한 전년 농기 대비하는 50% 정도 감익을 한 이후에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물론 3분기 때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노티스를 한 측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 측에서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판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위익률 자체가 10% 언더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7월 달에 한 300불에서 지금은 한 210불 정도 고점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더군다나 9일 날 HSBC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현 주가보다 30% 낮은 146불을 제시했는데요 논리는 머스크 개인에 대한 CEO 리스크 그 다음에 가격 경쟁 심화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성공 미지수다 사실 이런 측면은 이 애널리스트 자체가 그 전부터 테슬라를 좋게 안 봤고요 논리 자체도 재탕, 삼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어찌됐든 간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주인 LG엔솔이라든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이 주가가 빠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커플링이 역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안 좋은 점도 있네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오늘 에코프로가 강보압 수준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 주정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소식이 에코프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대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에코프로가 강보압 권역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재료 사업들,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양극갈불질에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청약에 대한 경쟁률을 보게 되면 70대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모습들이고 청약 증거금 또한 마찬가지로 크지 않습니다 3조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흥행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염두에 두게 된다면 안 좋은 거는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한다는 그런 영향보다는 주가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5.5에서 50% 이상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 머티리얼스가 에코 풀업주 그룹주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 한다면 2차 전지주 전반에 온기를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2차 전지 쪽 섹터의 상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낙폭화되어 있다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머티리얼스 상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모멘텀 퍼리로 되면서 반등에 대한 그런 위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심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효과가 2차 전지와 에코그룹 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기관 수요위 측에서 참패를 했어요 공모가도 엄청나게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원래 계획했던 공모자금도 설비 투자에 넣었을 공모자금도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가총액이 아마 2.4조원 내지 5조 정도로 금요일날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기업가치가 에코프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따라서 사실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날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 추이를 보고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주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SK하닉스가 반도체 대표 주자로서 시가총액 2위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용호 쌍박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승자는 어떤 기업이 차지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매일 보다 보면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정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위를 차지하는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보니까 LG엔솔의 시가총액이 약 96조대고 진행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95조대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LG엔솔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LG엔솔의 성장은 좀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을 했고 내년도와 그 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 정도로 성장을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장비주들까지도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도 시가총액 2위에 안착을 하려면 영업이익의 규모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정말 10조가 나온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이닉스가 2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냉정하기는 업학만 한번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경쟁 심화라든가 그다음에 몰리팀 가격 같은 소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수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도 가이던스가 올해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감산 영향으로 전통 반도체들의 가격이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HBM이라고 하는 성장 동력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어시 대표는 국제적으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거의 52주 신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정 대표님은 LG엔설 심 대표님은 SK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각 세트를 대변하는 대장주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에 주목하면 좋을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정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차 전지 쪽 섹터는 다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중소용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장비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인테크라든가 P&D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잡고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늦춘다 하더라도 일거리는 좀 풍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HBM이라든가 후공정 관련 반도체 소부장들은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거의 52주 신고가 갱신한 종목도 있고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 마감은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나오고 거기서 약간 예상치를 하회를 함으로써 오늘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HBM이라든가 후공정 관련 주들은 주가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턴할 때 먼저 장비주들이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실적이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건 소재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소재랑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소재 중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하람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는 월덱스라든가 K&J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이 감산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런 것들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2위를 두고 LG엔솔과 SK하이닉스 시총 다툼하는 것도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얻어내는 전쟁을ptyorum acey 자회사님이 계신지 면이 голов은 그리우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